안녕하세요 우리는 취미 피터효정 오늘 뭐라고 할까요? 이 취미는 내가 하면 안돼? 해보세요 피터효정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 아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 뭐하지? 한다며? 오빠가 먼저 해야지 피터효정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안녕하세요 우리는 오늘 뭐하지? 피터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뽑겠습니다 오늘은 오빠가 먼저 뽑고 기똥차게 뽑을게요 아니 저번에 우리가 메들리해서 대박이었잖아요 맞아요 이번엔 또 대박인 걸로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근데 또 이상한 거 나오면 어떡해? 재미없는 거 나오면? 아니다 내가 이제는 내가 만지게 하면 이건 재미있다고 생각이 나고요 냄새만 맡아도 이건 재미있다고 아 손에 해서 대박 기분이 느껴지는구나 그 경지에 올랐어? 아 오케이 오케이 뭐가 나올지 이건 아니에요 맞고 그건 아니야? 느낌이 좀 더 부드러워야 돼 느낌이 와야 돼? 어 부드러워야 돼 빗게 종이가 아 이거 보여주고 싶다 그렇죠 이렇게 만지면 좋은 게 있어 뭔가 따뜻한 느낌 잡았어? 어 그런 거 같아 먼저 냄새만 좀 봐라 왜 저래? 재미있는 냄새 아 재미있는 냄새 이게 나오는 거야? 편기롭게 자 재미있는 냄새 오케이 하나 둘 여기 있지 아 자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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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방금 끝이야? 어떻게 하지? 망한 것 같은데? 밥이랑 먹으러 가자. 이야 신났다!